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오늘은 다시 만나도 좋을 사람, 그리고 다시 만나면 후회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헤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만나서 그 만남을 끝까지 이어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결혼생활까지 잘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그 과정이 처음부터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재회를 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회 초반에는 물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아, 괜히 다시 만나자고 했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힘들게 다시 만나서 괜히 후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바로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먼저 원해서 재회가 된 경우일수록 단기적으로 보여지기로는 상대방이 확실히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바뀐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헤어지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재회를 하기 위해서 바뀐 척을 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의 감으로 믿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은 상대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눈치채게 되면, 내가 저런 사람을 보면서 바뀌었을 거라고 믿었던 거야? 내가 진짜 호구였구나. 여기에 더해서 심한 경우에는 끝내 자기 혐오까지 하면서, 정서 상태가 굉장히 망가진 상태로 끝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사람의 말이나 나의 느낌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술 문제 때문에 헤어져서, 나 이제는 더 이상 술 안 마실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너랑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 내가 허구한 날 같이 술 먹던 친구들이, 이제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손절을 한 지 좀 오래된 상황이다. 이러한 모습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믿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나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다시 만나서 후회하는 경우는, 바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도 재회를 해봤고, 실제로 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느낌인지 바로 와닿으실 텐데, 우리가 헤어졌다가, 얼마만에 다시 만났든 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한창 좋았을 시기랑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결과가 딱 나온 그 순간부터, 한창 좋았을 때처럼 지내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내가 잡았든, 상대방이 잡았든, 특히 재회를 하는 경우에는, 감정이라는 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감정이 회복되고, 좋은 감정이 쌓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나와의 재회를 받아줬는데, 만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잠자리를 갖기를 원하고, 안달이 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까, 거기서 삐지거나, 서운하다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로는, 남자친구가 나와의 재회를 받아줬는데, 당장 남자가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한창 좋았을 때처럼, 애정표현도 잘하고, 잘 챙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 해주니까 삐지거나 서운해하고, 이런 경우에 본인이 다시 만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하고, 얼마나 확신을 줬길래, 이렇게까지 앞서 가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아직까지도, 내 감정 조절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감정의 속도를 맞추지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앞선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앞뒤 따질 거 없이, 우리가 익숙해요. 모든 부분이 다 익숙한 거죠. 그래서, 전과 똑같은 방식의, 연애 패턴을 이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재회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트 코스, 만남의 주기, 여행 패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통과 표현 방식 등이 있겠죠. 솔직히,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잠깐 다른 사람들이랑 썸을 탈 때는, 뭔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옛날에 했던 그 연애 방식과는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었는데, 전에 만나다 사람과 재회를 하니까, 마치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모든 상황과 행동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우리가 역시나 예전처럼 편하고, 익숙하네라는 생각이 들 때쯤부터는,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권태로워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 연애에서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편하고 익숙한 부분만 가지고, 만남을 똑같이 이어가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본인이 먼저 그 프레임을 깨서, 더 다양한 데이트 코스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상대가 먼저 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찾아보지도 않았던, 그런 문화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재회를 할 때부터,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는, 앞으로도 쭉 잘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쉽게, 또는 단기간에 재회를 하는 분들을 보면, 애초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깊은 깨달음을 얻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이성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다시 만날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오랫동안 잘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마지막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솔직하게는 스스로도 확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한 재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훗날에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될지, 하지 못할지, 그거는 나중에 가야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는, 아, 나는 정말 이 사람이랑 끝까지 가고 싶다. 이 정도의 생각은 갖고, 이 생각에 맞춰서, 자신감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확고한 의지와 계획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나 내가 먼저 잡아서 만난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먼저 미래에 대한 진지함을 내비쳐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기껏 한다는 말이, 그래도 내가 너 다시 만나고 나서는, 집착도 안 하고, 눈치도 안 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잘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미래를 함께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쳐져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봐요. 그런데 남녀 사이에, 더군다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집착을 안 하고, 눈치를 안 준다고 해서,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저차원적인 문제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먼저 고차원적인 길을 뚫어놓고, 미리 걸어나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만나고, 시간이 오래 흐르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먼저 길을 뚫어놓고, 걸어가고 있어야, 혹시나 나중에 상대방이, 마음이 깊어져서, 진짜 내 손 잡고, 이제는 완전히 나를 따라올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건 맞지만, 그것과 별개로, 나는 결혼을 할 사람이라는, 이런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제외를 해서도 잘 만났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결혼까지 했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